그리고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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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 진짜 뭐 편지가 나갔네요 이모님은 저녁마다 이거 방송만을 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편지가 많았는데 여기 지금 비와요 아우 비바람까지 같이 불어요 아우 진짜 아침마다 시기를 하러 갔습니다 시쿨을 하락하니까 그나마 그 탈퇴 안에 있었어요 지금 안맞아요 그거를 볼게요 예 맞습니다 안중근 대표 왔을때 여기 경상 선임은 공원도 많이 무천 후원도 많이 해줬어요 식사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정말 너무 고마우신 분입니다 안중근 대표하고 깡팡이님하고 같이 수정했으면 여러분 제가 산증인입니다 그 파라솔 와 비가 더 많이 오는것 같애 오 이거 완전 전압기다 전압기 오 이거 전압기다 전압기 비 보이죠? 와 빗소리 와 미쳤다 미쳤다 사무라차기에 전산은 전산이 정삽니다 오다기는 천압기에도 불구하고 여기 망무 단상에 서서 깡통이님께서 보내줄게요